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쿠퍼 쿠페 1.6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33,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내 쪽도 살펴볼게요 본내 쪽 역시나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로 마쳤습니다 5.10으로 65%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살펴보시고 도어 쪽 볼게요 도어 쪽에 문폭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 역시나 생활기스 전혀 보이지 않고요 뒤쪽도 제로 마쳤습니다 6.27로 85%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습니다 스포일러 있고요 고도석 측면이고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눈폭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고도석 앞쪽 휠 링크 쪽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3,88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스포일러 조작 가능하시고 ECM 룸밀러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있고 후진 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고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 창문 조절 버튼 앞쪽에 있습니다 시가책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컨디션 쭉 살펴보시고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습니다 엔진 룸 볼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엔진 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는 조금만 더 보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 룸 미션 쪽 살펴볼게요 이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미니 쿠퍼 쿠페 1.65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엔카징 단바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